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오늘은 플랜트 패러독스에 소개된 일화 중에서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상이 생겼던 경우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글루텐 프리 식품의 역설 클레런스는 내가 권한 식이요법으로 당뇨를 치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에게 글루텐 민감성으로 생기는 셀리약병을 진단했다. 글루텐이 든 식품 섭취를 금지하고 병을 치료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당뇨가 재발했다. 알고보니 그는 글루텐 프리 빵과 쿠키를 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엄청난 설탕이 들어있다. 그에게 즉시 빵과 쿠키를 끊게 하고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뇨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낮았던 그는 아내에게 이제 생식력이 없기 때문에 귀찮게 피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탕과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여서 당뇨를 고친 이후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올라갔고 아내는 뜻밖에도 임신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 부부는 늘어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로 했다. 최근에 저하고 우리 마트에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요. 식단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데 다만 글루텐 프리 빵을 아침 식사로 매일 드시고 계신 경우였는데요. 글루텐 프리 빵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강교정 유창균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교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교정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